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또 한 번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원정 6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셨습니다. 이 기록은 2000년 이후의 네번째 팀으로 2001-2002 시즌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2006-2007 델러스 메버릭스, 2008-2009 시즌 LA 레이커스까지 유일한 팀이었지만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정 6연전을 승리하면서 이 위대한 기록에 눈치없이 끼게 되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LA 레이커스, 올렌도 매직, 마이애미히트, 뉴올리언스 펠리컨즈, 샬러토네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꺾었습니다. 현재 이 기록은 커리가 발목 부상으로도 빠지게 되었는데도 탐슨, 조란트, 그린이 하드캐리를 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원정 6연전, 6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2월 9일 기준 21승 6패로 서브컨퍼런스 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